로에베 스티치 뜨다가 잠깐 보시면은 이 라피아 실이 계속 꼬이게 되면은 이렇게 뜨다가 뜨다가 실이 꼬이게 되면은 요게 실이 얇아지기 때문에 이 스티치가 모양이 안 이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펴서 하는게 중요한데 제가 초반에는 이거를 이렇게 꼬이면은 이거 조직을 한번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 방향이 아니구나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펴서 했었는데 이게 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가지고 자 이렇게 뜨고 여기서 요래 요래 이렇게 손가락 액션으로 이렇게 또 충분히 펴지더라구요 자 이렇게 손가락 액션으로 요렇게 요렇게 어 꼬였던게 펴지는 거 보이죠 난에 이렇게 꼬여 있는거 요렇게 요렇게 펴지고 펴야지 이렇게 매끈하게 요렇게 나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짧게 잠깐 요 영상 찍으려고 어 잠깐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어요 네 그럼 저는 호다닥 다시 이제 열심히 뜨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다시 한 번만 해서 늦지만 멤버십 가입하시면 요 영상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가방 앞판 옆판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밑판 이제 마무리 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3편을 뜨고 있는데 네 이제 곧 이것까지 올라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은 다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따가 저녁 생방송에서 또 뵙도록 해요 그러면 뜨신 친구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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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